아 오늘로써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 K증시가 드디어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월 들어서 우리 주린이분들의 식탁을 달달하게 장식했던 짜장 랠리가 과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우선 오늘 중국증시 홍콩증시도 하락마감을 했기 때문에 야 지금 여기서 이거 짜장면 끓어 치워가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밥 한번 또 비벼가지고 짜장 밥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지표 호조였습니다 어제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 GDP 나온다는 거는 미리 얘기했었고 그거랑 같이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오늘 중국 경제 지표들이 진짜 쏟아졌는데요 다 좋았어 너무 다 좋았어 특히 중국의 4분기 GDP는 2.9% 나와가지고 이게 예상치 1.8%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었는데 이거야 4분기 후반부에 리오프닝을 했으니까 그런 기저효과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작년 2022년 연간 GDP 성장률이 무려 3%로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예상치를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니 나라 전체 경제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의 절반 동안을 꽁꽁 묶어놨는데 GDP가 마이너스만 면해도 다행이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무려 3% 성장 그래서 이거 지표 마사지가 들어가도 너무 세게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이 생겨났고요 거기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돈 푼다는 것도 이거 GDP 잘 나와가지고 도로 지갑 다시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형적인 지표 호조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이 중국과 홍콩 증시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안되겠다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유동성 간 좀 보자 이렇게 물러서게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짜장 랠리의 어떤 탈출구로 그러니까 짜장 랠리 막판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먹튀하는 그런 시그널로 삼자고 했던 홍콩 증시 알리바바 주가는 오늘도 역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장중에 중국 GDP 때문에 좀 휘청하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치고 올라오더니 짜장 랠리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런 겨련한 의지를 담아가지고 결국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 이 알리바바는 단기 차트로 보면요 그래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좀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됐다 여기서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싶다가 이게 또 장기 차트를 보면은 아니 지금 여기까지 흘러내렸는데 이 정도 지금 겨우 오른 걸로 뭔 놈의 피로감이냐 이제 막 반등 시작이고 아직 기지개도 안 켰네 또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 장기 차트상 만약에 이번 1월달 급반등이 그동안 누워있었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그런 채비가 아니라 그냥 옆으로 돌아 눕는 이런 과정이면 이거 어쩌죠 그럼 도로 다시 누워버리는 건데 괜히 이거 한쪽 어깨 들썩거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크게 부하 내동한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또 나중에 될 수 있죠 일단 이번 주 우리는 주말부터 설 연휴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후리하지만 미국은 당장 이제 연휴에서 복귀하자마자 각종 경제 지표랑 기업 실적들이랑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막 쏟아집니다 일단 수요일 밤에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미국 소비 지표에 대한 해석이 최근에 다 그렇듯이 소매 판매가 이제 감소할 경우 유가 하락이랑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거라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꺾이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지금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12월 소매 판매에 대한 예상치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감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또 경기 침체의 그림자를 떠올리면서 하루아침에 그동안 올랐던 거 다 빼버리고 또 월과 메이저들의 먹튀플레이가 나올 수 있죠 작년에도 뭐 흔한 일이었는데 CPI 발표 나고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스닥 6% 하루 만에 박살 나고 이런 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블루머그 통신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 심화이다 꺾였다 이런 종료 판단이 너무 시기상조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12월 CPI 수치가 전달 7.1%에서 이번에 6.5%를 확실하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거는 맞지만 그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양상이 그게 이전에는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다시 인플레이션 주도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서비스 쪽에 주거비, 교통비, 의료 서비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또한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이 좀처럼 꺾이지 않을 기세고 여전히 임금 인상발 인플레 상승이라는 연쇄 반응 가능성을 또 배지 못한다는 거죠 하여간 딴 걸 다 떠나서 인플레이션 현재 수치가 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실업률이 3%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가 하락했던 적은 아예 사례조차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미국 소비자 물가 9% 찍었을 때 그때 그 9% 중에서 유가랑 원자재가 한 6 정도 차지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3 정도로 이게 3분의 1로 하락을 했다 근데 그럼 작년 9% 중에 한 3 정도를 차지했었던 서비스 인플레가 지금은 이게 4.5가 돼가지고 이번 CPI가 이제 6.5%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서비스 인플레가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대신에 이 정도 차지하는 유가랑 원자재 가격은 여기가 바닥이라서 또 더 내려갈 여지가 이제 없다 그럼 이제 계산은 뻔하잖아요 자 다음 내일부터 이틀 동안 BOJ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열리는데 왜 지난 회의 때 YCC라고 해가지고 일본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상한선을 제안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 0.25% 컨트롤 상한선을 0.5%로 더블링 우리말로 2배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뭐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그거 추진하면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2개를 동시에 통화정책에다가 반영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지금 백기를 든 거죠 이게 이제 현실로 치면은 우리가 옥수수 알을 전자렌지에다가 이게 튀겨가지고 팝콘을 만들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막무가내로 막 터지면은 전자렌지 자체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버터하고 소금 그리고 전자렌지 압력 같은 거 조절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적당히 이제 양이 불어나게 이렇게 일본중앙은행이 그동안 YCC 이걸 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컨트롤을 했었죠 안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봉달이 크기 정도 근데 그동안은 너무 양이 많아져도 이거 누가 다 먹냐 괜히 억지로 그거 다 먹이면은 우리 애들 살찐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봉달이 크기를 안에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달 이제 BOJ 회의에서 YCC를 왜 두 배로 늘렸냐면은 전자렌지에서 너무 오래 돌렸더니 봉달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다 봉달이 터지면 전자렌지도 위험해진다 그래가지고 봉달이 자체를 이제 두 배로 키웠어요 근데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BOJ 회의에서는 아예 YCC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 봉달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냥 전자렌지 안에서 마음대로 튀겨지게 그냥 놔두자 대신에 이제 전자렌지 안에 압력을 조절하기는 힘들어도 전자렌지 강도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를 또 너무 세게 하면 아예 타버리는 옥수수가 또 많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도 조절만으로 압력까지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식으로 가자 바로 이런 안건 YCC 폐기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뭐 브로맨스니 어쩐지 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금융시장에서는 둘이 아마도 지난번 그 달러 강세로 N화 약세 나오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막 개입하고 난리 쳤었는데 최근에 달러는 다시 약세로 이제 꺾이니까 일본은 또 완전히 누가 봐도 뻔한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는 N고 현상 이것도 또 일본은 싫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이제 미국은 물가는 잡힌 것 같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조금 컨트롤 빠지고 대신에 우리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 4%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긴축할 처지는 못되고 그래서 말인데 너네 연준이 좀 도와줘라 내막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럼 연준이 어떻게 일본을 돕느냐 당연히 월가로 하여금 일본 국채 쇼치는 것만 막아줘도 일본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상단 캡을 이제 열어버리고 좀 전자레인지 안에 압력을 빼보겠다 이 정도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참 그동안 많이 달달했던 짜장 릴리가 멈추면서 우리 K증시 비롯해 가지고 전방위적인 아시아 증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만 1% 나홀로 급등하면서 독야청청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월요일장 휴장이었지만 우리 서학개미분들은 그동안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테슬라 아시다시피 중국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 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뭐 자동차 할인 판매하는 거야 우리도 흔히 접하는 일이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왜냐하면 창사 초기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딜러 할인 연식 밀어내기 그리고 그 어떤 차종도 할인 판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게 테슬라다 이렇게 일종의 경영 철학으로 강조해 왔던 걸 이번에 깼다는 게 크죠 이걸 두고 월가에서 테슬라 쇼쳐 가지고 재미 좀 봤던 그런 해치펀드들이 다시 군침을 흘리고 달려드는 모양새인데 반대로 이제 테슬라 롱에 베팅한 사람들은 현재 주가가 충분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할인 판매로 재고 떨어내고 매출 증가 효과까지 더해지면은 테슬라의 결국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의 그동안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루프 펀드 측에서 테슬라 올해 영업이익이 이번 할인 판매 때문에 25%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할인 판매로 인해서 테슬라는 이익 성장 전망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사실 최근에 돈나무 누님 그 한 분만 빼고는 월가 네임드 투자자들이 전부 테슬라의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역발상으로 오론버핏이 말한 그 투자 철학을 실천해야 되냐 그게 저거잖아요 길거리에 환희가 가득할 때 팔고 피가 낭제할 때 주식을 사라 하여튼 그런 가운데 빌 밀러라고 또 하나의 월가의 전설로 꼽히는 월로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분도 영화 빅쇼트에서 베어스턴스 망하기 직전에 이거 쓰레기라고 일침 놓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하여튼 이 양반의 일생을 보면은 1950년 태생 우리 6.25 전쟁 나던 그 해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진짜 깡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트럭 터미널의 배차 요원 이런걸 했었대요 하여튼 중간에 뭐 군에서 복무도 하고 그렇게 나름 자립해 가지고 또 상경을 해서 존스 홉킨스 대 박사까지 땄어요 그 다음에 월가에 진출해 가지고 레그메이슨 이라고 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유태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월가 금융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워낙 실적 잘 내고 수익률 좋아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님 그분처럼 막 충성 고객들이 주변에 막 생기면서 그 양반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야 중간에 수수료 먹는 그런 거 말고 나가서 당신이 하나 차려라 그럼 우리가 다 주주로 참여하고 영업도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투자한 건들이 또 다 대박 났어요 특히 이제 아마존에 거의 시드 투자 때부터 들어갔던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분이 원로 투자자답지 않게 비트코인 초창기에 또 들어갔던 것도 역시 뭐 2만 몇 퍼센트 익절했다고 나오고 하여튼 인물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이 빌 밀러도 최근 테슬라의 숏 공매도 치고 있다고 공개 저격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마다 숏 물량을 더 늘리겠다 공매도 더 세게 때리겠다 이렇게 대놓고 테슬라 저가 메리트 외치고 다니는 기존 주주들을 완전히 아닥시키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원로답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이런 거 중시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테슬라 시총이 세계 최대 완성차 판매사 도요타의 2배 그리고 제네랄모터스의 무려 7배다 거기다가 글로벌 탑5 완성차 제조사들도 전부 지금 전기차들을 곧 주력으로 밀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아닌 IT 업종을 간주하고 멀티프를 쳐줬는데 이제 전기차는 다시 자동차로 산업 분류가 이제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뭐랄까 왜 한 10몇 년 전에 에이스 침대가 나름 고급화 시도한다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마케팅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에이스 침대는 이건 가구가 아니라 그랬지 참 과학이라고 그랬지 그럼 일반 가구값보다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화 전략이 사람들한테 통했고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침대 가격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뭐 슬립 테크니 뭐니 하도 이런 게 일반화 되면서 다른 침대 메이커들도 마음 놓고 가격 올리고 막 프리미엄 라인에다가 막 매트리스 2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에 이제 다 동참을 하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에이스 침대만이 우리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런 게 이제 통하지를 않게 됐다 물론 이 빌 밀러는 테슬라가 대단한 기업인 건 맞다 그리고 그 CEO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에서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이제 뺏길 일만 남았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깎이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약간 중의적으로다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가격 할인을 실시했지만 이게 바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 즉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제 그 전 이전 가격으로 주고 사기는 좀 아깝다 다른 게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 좀 비싸 보인다 이런 의중을 반영한 거라고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능동적으로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깎인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여튼 테슬라 주가가 지금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거는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정말 틈만 나면 몇백만 주식 주식을 내다 판 것도 사실 크죠 근데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나는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테슬라 주식 자사주 안 판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테슬라가 우리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돌아오면 바로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느냐 일단 뭐 수급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는 거 아니면은 뭐 재료 차원에서는 fsd 자율주행 요 기술을 완전히 완성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 이외의 차에도 다 보급한다 뭐 이 정도 아니면 사이버 트럭 연내 대량 생산 출시 뭐 이 정도가 이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되겠는데 근데 참 자율주행 기술 이것도 이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요즘 열심히 막 추격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인상적이었던 자동차 회사 인터뷰가 뭐냐면은 롤스 로이스 회장을 이제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아니 근데 롤스 로이스는 뭔가 첨단 기술에는 좀 뒤처진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거 기술 개발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롤스 로이스 회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 기술 완성했다 그래서 기자가 정말이요 물어봤더니 롤스 로이스 회장이 아 그렇다 우리 롤스 로이스는 이미 100년 전부터 오너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 전부 기사가 운전한다 바로 그게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진짜 제대로 된 플렉스죠 근데 이 테슬라가 한때 별명이 바퀴 달린 아이폰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공지능 기사를 옵션으로 끼워주는 롤스 로이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그때는 넘사벽이 되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리 K배터리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급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골드만삭스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실적 기대치가 현실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LG화학은 목표가를 기존 86만원에서 83만원으로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가 57만원을 이번에 55만원으로 하향하면서 중립의견으로 콜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실험 매도세를 불러들인 것도 있고 또 여기다가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주문 삭감 오더컷 찌라시가 더해지면서 모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2차전지 테마 제2의 버블 붕괴 나올 수 있는 쪽이라고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주사격인 LG화학 여기가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자사주 보호예수 해제일이 1월 27일이거든요 그 물량이 아마도 블록딜로 나올 공산이 큰데 과연 그 가격이 얼마로 해가지고 쏟아져 나올까 그러면 그걸 받으려는 쪽에서는 최대한 또 싸게 받는 게 이득이니까 주가가 가급적 많이 떨어지기를 또 바라는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죠 하여튼 대신에 골드만삭스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컨픽션 리스트니까 매수 확신 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는 우리 K-AUTO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로 부품주들을 커버했는데요 먼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27만원에서 이번에 29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회견 매수 반면에 현대 위안은 기존 목표가 6만8천원을 이번에 5만8천원으로 후려치고 투자회견은 언더퍼폼 우리말로 시장수익률 하회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만도는 기존의 목표가 6만2천원을 이번에 5만4천원으로 내렸고 한국타이어 역시 목표가를 4만9천원에서 4만7천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투자회견은 매수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외환시장 정말 거의 모든 금융시장에서 이미 바닥은 지났어 연준 긴축?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야 끝이야 이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영국에서 영국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FTSE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아니 불과 지난 가을만 해도 영국 IMF 간다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폭락하고 채권금리 급등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겨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영국에 돈이 저렇게 몰려가지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과연 회광반조인지 아니면 진짜 반등의 서막인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만 봐도 확실히 작년 연준 긴축으로 고통받던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다른 게 맞고요 그럼 이제 지금의 이런 1월 효과가 과연 달러 강세의 귀환과 함께 끝날 것인가 일단 오늘은 그동안과 반대로 환율 오르면서 외국인 매도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은 달러 약세의 핵심 수해 통화가 한국 원화라는 이런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까지 누가 봐도 뚜렷한 하락세를 그려왔는데 앞으로도 원화가 몇 주 추가로 강세를 그러니까 환율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은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제 외국계 금융사들 사이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이게 이제 얼마 전 ING의 분석이었고 또 심지어 다른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연준보다 한 발 앞서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것인가 결국은 또 연준에 달린 거죠 뭐 연준이 만약에 중국발 원유 싹쓸이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걸 보고서 금리 인상 채찍을 다시 들고 휘둘러기 시작하면은 뭐 답이 없고요 그럼 곧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 반등이 불가피하죠 앞에서 달러 약세의 최대 수해 통화가 원화라고 했으니까 반대 상황에 피해 통화도 원하죠 그럼 우리 한국은행도 조금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저 같은 방구석 경제학 전공자도 알고 있는데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한은 이창용 총재가 저런 외국계 전망에 떠밀려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클릭해 주세요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1월 17일부터 주말까지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는 정말 전 세계에 다보스들만 참석하는 그런 글로벌 최대의 경제 세미나고요 그래서 다보스 여기 미국 연준의장부터 우리 한은 이창용 총재 그리고 각 나라 대표 기업들의 보스들 이렇게 다 오는 자리인데 여기 이번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17일 수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출발합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기재부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공개합니다 여기 이제 법인세 인하랑 반도체 세제 지원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또 지금 핵심 논란인 부자 감세 관련된 것도 해당이 되죠 사실 이 부자 감세라는 이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크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자 감세라는 말을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단골 할인 정도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 이미 세금 너무나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깎아주는 거 이런 그들만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깎아주면은 고마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현실은 반대로 그것마저 안 내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참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중국에 잠식당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파격적인 경쟁력 강화 내지는 정부가 아예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멱살 캐리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는 전북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시찰 여기 나섰는데 아 이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막 사진도 막 찍어서 올리기 좋고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없애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 지금 시중에 유통돼 있죠 이거 반드시 친환경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마 매우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다음 내일 수요일 통계청은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이거는 이제 데이터 3법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저신용자 관리 채권추심 이쪽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거라 증시에도 그쪽 테마가 유효하고요 다음 이제 내일부터 전국의 전통시장과 할인마트, 대형마트, 백화점들까지 일제히 설, 성수품 할인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나름의 메리트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둘이 대척점에 있는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크죠 사실 저희 집 근처에도 이촌시장 그리고 흑석시장 이런 전통시장이 있는데 확실히 가격은 정말 싸고요 또 한번 가보면은 뭔가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음 내일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동시에 캠프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철수하지 말고 결승점까지 꼬린을 하시기를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2월 PPI 우리말로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등의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인데 이걸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다가 영국은 11월 CPI, PPI 둘 다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물가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이틀간의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결과 발표와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외환시장에서 반응을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우리금융이 차기 회장 추천 절차 이걸 시작합니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지난 펀드 불안전 판매 이슈로 연임이 불발이 됐죠 다음 내일 K옥션이 새해 첫 미술품 경매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나름 월가 탑티어 금융사죠 찰스 슈압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8일부터 중국 춘절 이동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 관광객 하나만 통제했는데도 이렇게 코로나가 쉽게 잘 잡히는 걸 보고 결국 지난 1차 팬데믹 때도 답은 이것뿐이었나 싶은데 또 명동부터 면세점 호텔 여행 관광 업종 그리고 한국의 따위공들 상권 이런 데는 지금 얼마나 또 노심초사겠습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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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